삼촌은 왜 숟가락을 그렇게 쥐어? 어? 그래, 꼭 삽질하는 거 같다이야. 누가 뺏어 먹냐? 습관 돼서 그래요. 제가 원래 식탐이 많거든요. 천천히 먹고? 더 먹어.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감동입니다. 완전 중독! 여기 혹시 무슨 마약 같은 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? 너는 절간에 가서 새우젓이라도 얻어먹겠다. 엄마, 이 뺀지리만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. 왜? 난 주영이 같은 성격 좋더라. 사랑합니다, 어머니. 나두다. 어머니, 저 밥 좀 더 먹어도 되죠? 그럼. 엄마, 네가 갖다 먹어. 당연하지. 어머니,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. 제가 퍼야지 많이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. 응? 쓸데없이 갈게요. 좋잖아. 주영아, 엄마야. 잘 지내고 있지? 엄마, 어디야? 걱정하지 마라, 엄마 잘 지내고 있어. 너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지? 내 걱정 말고,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건데? 왜 나한테까지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줘? 조금만, 응? 조금만 더 참아. 그런 놈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, 또 조심하고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엄마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줘. 엄마 핸드폰 없어, 뭐. 엄마가 가끔씩 이렇게 전화할게, 응? 엄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. 이제 그놈들도 포기했을 거야.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. 아니야. 그놈들 돈 받을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아. 내가 돈 벌어서 그놈들 돈 또 갚을게. 가만히 있어, 넌 나서지 말어. 아니 이놈 자식 대만에 그냥 있으라니까. 왜 들어와 가지고 애미 속을 새겨, 새겨길. 얘, 전화 끊긴다. 아무튼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, 알았지? 엄마. 엄마.